DIS 기능 그 아래쪽에는 맵버튼이 보이는데요, 내비게이션 실행을 버튼 한 번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오른쪽으로는 D&B 버튼이 있는데요, 어떤 기능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? 하지만 주행 중 D&B 시청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. 그 위로는 업다운 버튼이 자리잡고 있는데요, MP3나 동영상 폴더가 많을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이번에는 여기 큼지막하게 자리잡고 있는 조그 다이얼의 기능을 알아볼까요? 우선 USB, 라디오, CD 모드에서 볼륨을 조절하고요, 오디오 세팅을 할 때도 사용합니다. 또 억스모드에서 D&B, 동영상, MP3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실행할 때 파일 이동과 실행 역할까지도 담당합니다. 즉, 감사합니다.